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얘들아, 게임을 게임 자체로 순수하게 즐기지 알겠지? 선 넘는 게 스킵이면 이 게임 다 스킵인가요? 이것도 이거 다 해봤구만, 이거. 다 해봤네. 이 친구들 이거 다 해봤어, 이거. 이것 봐, 이거 나만 안 해본 거야. 너네도 다 해봤지, 이거. 지금 아직 게임이 시작도 안 했어. 이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분위기 뜨겁습니다. 일단 해볼게. 얘들아, 해보자. 광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시작. 로그인을 해야 되네. 구글 로그인으로 해볼게. 자, 이거 계정은. 자, 이거 거돌이와 거순이 계정으로 할게. 자, 계정은 이제 거돌이와 거순이 걸로. 시작한다. 자, 한번 해볼게. 자, 한번 간다 간다.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자, 뭐 내려가? 아, 뭐 요런 느낌인 거구나. 얘들아, 게임 자체는 순수하게 봐야 돼, 그치? 자, 할 콤보. 다음 맵으로 올라간다. 자, 이거 위쪽에서 구조 시도를 받았대. 이건 뭐냐? 아, 요 키는 조금 빠른 이동을 하는 거고. 괴물이래. 아, 요거는 스킬이고. 자, 얘들아, 지금 이제 가는 거야. 여러분, 하미가동 여러분. 게임에서는 지금 선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아까 대화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선정적인 부분들이 막 발견돼서 그런 거야. 게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요걸 누르면 빠르게 이동하고. 요거는 스킬이고. 요게 일반 공격인 거 같아. 지금 생각보다 조정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뭐 이렇게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요런 부분에서 계속 선정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 하겠어. 이거 뭐, 이거. 뽀개맨 뭐 주나, 이거? 자. 뭐, 이것도? 뽀개맨 뭘 주는 건가? 아, 아니구나. 여러분. 자, 올라갑니다. 어, 이거 많았다. 얘는 아군이야? 아, 얘 아군이구나. 어, 이거 뭐야? 야, 미쳤다. 스킬 한 번 각이고요. 오케이. 이게 뭔가 스킬이 조금, 어, 하쿠바 느낌이 좀 있어. 어, 하쿠바 느낌이 좀 있어. 자, 뭐 하나 클릭한 건가 이게? 자, 무슨 나비가 생겼네. 자, 무슨 나비가 생겼네. 어. 이게 조작법이 간단해서. 얘네가 이거를 뭔가 되게 게임 잘 만들어 놓고. 이거 남자애들 자극시키려고. 이거 약게임으로 만들라고 한 거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올라 보자. 난 뭐 속도감이나 타격감 이런 거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 얘 보스인가 보네. 이건 뭐야. 오우. 자. 자, 스킬 한 번 날려주고. 오케이. 이게 보스인가? 얘 얘 보스 맞아? 자, 다음으로 올라와. 뭐 지들이 이거 지금 지들이 알아서, 알아서 뛰는 거야 이거는. 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쪽. 이쪽에서도 넓게 있구나. 자. 이거 누르면 되나 그냥? 이거 어떻게 숨기냐 이거. 이거 스킵하는 방법 없나? 야, 얘들아. 전투에 집중해라. 전투에. 어? 쓸데없는 거 볼라고 하지 말고. 올라간다. 얘들아. 전투에 집중해라. 전투에. 어?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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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보스야 뭐야? 무슨 결정체가 생기는데? 로봇인가? 오, 이거 로봇이네. 오. 이거 로봇이네. 오. 이거. 오이구. 오. 이거 데미지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건 데미지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건 데미지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하나씩 누르면서 스텝 바이 스텝 가는거야 지금 어 잡았다 얘들아 전투를 봐라 얘들아 전투를 어? 딴거 보지 말고 아 이거 스킵할 수 있구나 야이씨 음란하비 음란하비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지금 자 합의 채널 합의 채널로 해서 자 확인 자 생략 얘들아 자 얘네꺼도 카페에서 일을 하는거 같애 전투를 하면서 얘네가 또 카페에서 일을 하는거 같애 어 말이 많은거 같애서 넘어간다 뭐야 이거 이거 뭐니 이거? 얘들아 이게 시작이라고? 이게 뭐야? 쓰다듬어주는거야 내가?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보니 이거? 안되는데? 아 그래? 어 내 아는 이 친구야 자 나는 이 친구고 출력 한번 해볼게 바로 출력을 하래 어 스토리 모드 자 출발 자 출발 아 이게 자동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게임이 막 어렵지는 않은거 같애 자동조준이 되니까 이것봐 봐봐 이렇게 뒤를 봐도 앞을 보면서 쏘도 쏴 음 자 오 뭐 그렇게 많았나 자 아 샷건을 쏘네 또 여기서 자 이거 받고 오 음 음음음음 어 대륙게 안죽네 이거 자 올라간다 어 샷건을 쏜다니까 이렇게 아까 쓰던 기술은 어떻게 되는거지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전투 승리했다 자 일단은 얘들아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자 얘들아 일단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딱 이 튜토리얼까지만 딱 해볼게 알겠지? 튜토리얼까지만 딱 해볼게 튜토리얼까지만 딱 해볼거같애 이거 이거는 안될거같애 또 출격 신입 가이드 수령하고 비상상황이라 또 출격 아 이거 근데 얘들아 솔직히 얘기해 이거 했던 사람 얘들아 이거 했던 사람 니네 이거 다 해봤지 어 이거 이제 더 가면은 심해지지 지금 그치 이거 더 가면은 심해지지 이거 딱 우리야 얘들아 야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튜토리얼만 하고 끝내자 알았지 어차피 이제 뭐 게임 형식은 어느정도 적응이 됐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성장할수록 뭔가 이 여자 캐릭터들과의 이렇게 뭔가 친밀도가 생기면서 좀 음란한 방향으로 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일단은 튜토리얼만 맞춰보자 이거지 지금 내가 하는 캐릭터도 평상복 아이린이야 평상복 나 저 평상복이라는 것도 아주 굉장히 불안하거든 자 올라가자 야 그래도 얘들아 봐봐 야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아 조작도 굉장히 간단하고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 자 샷건 한번 딱 쏴주고 이것봐 조작 자체나 이런 게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 자 올라가자 얘들아 이것봐 조작 자체는 나쁘지 않아 게임 자체가 나쁘지 않아 옛날에 1945라는 그 비행기 게임이 있었거든 그 비행기 게임이 요런 총알들 막 피하면서 공격하고 뭐 그러는 비행기 게임인데 야 야 이제 왜 음란마왕이야 자꾸 오우 야 뭐가 많냐 어우 진짜 장난 아니다 야 할수록 이제 나이로 좀 올라가네 자 전투 승리했어 자 레벨 2가 됐다 어 자 보상도 받았어 자 뭐지 이제 얘기하는데 자 또 하면 또 선정적인 장면 나올 수 있어 넘어간다 자 보급 자 보급 지원을 요청해라 그럼 애들이 지원을 해도 알바를 해준다는 거야 1회 보급 이건 뭐야